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에게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읽는 책입니다. 저자는 나카노 제임스 슈이치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치를 낮추려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섭취하는 칼로리와 당질의 양을 줄이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포도당은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이다. 운동을 하면 혈액 내 포도당이 근육에서 대량으로 소비되어 일시적으로 혈당치가 내려간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치가 금세 떨어지는 체질이 된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이 운동요법의 특징이다. 또 이 측은 당뇨병 예비군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심각한 합병증은 없고 의사에게 운동허가를 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제2형 당뇨병은 체질과 생활습관 때문에 인슐린이 원활히 작용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통 중장년층이 많이 걸리지만 젊은 나이에 걸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제1당뇨병은 체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질병으로 대부분 20대 이하의 젊은 나이에 발병한다.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치가 가장 높을 때는 식후 1시간 전후이므로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려면 식사 후에 1시간 이내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매일 식후, 즉 하루에 3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혈당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 시간이 길수록 근육에서 좀더 많은 당이 소비되므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20분 정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비만인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여 근력 운동을 할 것을 추천한다. 근육량을 늘리면 당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큰 근육과 나머지 여러 근육을 최대한 동시에 강화해야 효율이 좋으므로 큰 근육이 집중된 하체를 중심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육량을 늘린 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당이 더 많이 소비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든 중장년층은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식후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하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런 방법을 엄청나게 힘든 숙제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으려면 힘들다는 느낌이 들만큼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걸을 때 좁은 복복으로 총총거리며 걸으면 쓰이는 근육도 많지 않고 당을 효율적으로 소비하지 못한다. 운동을 해서 당을 많이 소비하면 누구나 피로를 느낀다. 피로감이 덜한 쉬운 운동은 아무리 꾸준히 해봤자 당을 많이 소비하지 못한다. 하지만 운동 부족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고 생활마저 불규칙한 사람이 갑자기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도전하기는 힘들다. 처음에는 가벼운 걷기와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니 식후에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부터 들인 뒤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편이 좋다. 대사증후군은 내장지방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과식이나 편중된 영양섭취, 운동부족 등으로 내장지방이 쌓이고 고혈압, 고혈당 등 이러한 질병들을 유발하여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골치 아픈 내장지방, 대체 왜 우리 몸속에 쌓일까? 내장지방은 남은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사로 섭취한 에너지보다 신체가 소비한 에너지가 더 적으면 내장지방이 늘어난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내장지방이 쉽게 쌓인다고 할 수 있다. 또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기초대사량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바란다. 성인이 된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세상이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활동이 줄어들어 대사 중후군에 걸릴 위험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다. 내장지방 연소의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살짝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질과 당질을 모두 사용한다. 앞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숨이 심하게 헐떡거릴 만큼 격한 운동을 했을 때 당질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장지방 연소가 목적이라면 그보다 강도가 좀 낮아도 괜찮다. 그렇다면 대체 유산소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 미국 스포츠 의학계 기준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한 번에 30분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나누어 해도 상관없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을 20분 이상 지속해야 지방이 연소된다고 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하루에 10분씩 3회에 걸쳐서 운동을 해도 지방이 충분히 연소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2017년 3월 영국의 러플러버 대학교 게리 오도노반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매일 30분씩 하는 그만큼의 운동을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주말에 2회에 걸쳐 90분씩 운동해도 하루에 30분씩 엿새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갑자기 장시간 운동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 부족인 사람은 운동을 하루에 몇 차례로 나누어서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면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될 것 같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산소 운동을 끝낸 직후에는 체내에 남은 열로 지방이 순환하는 시간이 있다. 이를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는데 운동 후에 소비 칼로리가 늘어난 상태가 대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짧은 운동을 하루에 몇 차례 나누어서 실시하면 이런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데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력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늘어난다. 내장지방 축척을 예방하려면 특히 큰 근육이 집중된 하체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설명한 당뇨병 예방법과 동일하다. 근력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등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 결과 지방이 쉽게 분해되는 상태가 되므로 그 후에 걷거나 조깅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지방 연소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 살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도 격한 운동을 하려고 했다간 무릎이나 발목 등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심하게 많다면 일단 식단 조절로 체중을 어느정도 감량한 후에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 나가는 편이 가장 좋다. 중성지방 등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생기는 이상지열 혈증은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방법은 역시 하루에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살짝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10분씩 3회 걸쳐 하면 좋다. 또한 근력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여 지질을 쉽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식단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 이상지질 혈증인 사람은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줄이고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고 생선이나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질을 다량 섭취하면 중성 지방이 늘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지질 혈증도 생활습관병의 일종이라 뚱뚱한 사람이 잘 걸린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만성적으로 운동이 부족한 사람 나이가 들고 귀찮아져서 외출을 하지 않아 활동량이 줄어든 사람 이런 경우에는 마른 체형이라도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근육 안에 지방이 쌓이는 근육 내 지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근육 내 지방은 내장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태울 수 있다.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근육 내 지방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근력이 저하되거나 똑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 근육이 긴장되는 것 외에도 어깨의 결림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스트레스이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적인 고민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얻게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며 어깨를 뭉치게 만든다. 특히 등 세무근, 즉 머리뼈 밑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쉽게 긴장되는 부위이다. 어떤 수영선수는 큰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면 늘 등 세무근이 긴장되어 어깨가 심하게 뭉친다고 한다. 아무래도 수영선수이니 근력 저하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깨가 뭉치는 이유는 좋은 기록을 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이다. 수영선수가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원인 불명의 어깨의 결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사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해소되지만 이는 결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동쪽인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어깨뼈 주변 근육을 움직여주면 근육도 풀리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의무리도 풀리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따라해보자. 또 정신적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소개할 점진적인 근육 이완법을 추천한다. 뭉친 어깨가 풀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뼈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해 자극을 가해주면 골밀도가 늘어나 튼튼해진다. 여담이지만 무중력 상태에 있는 우주비행사는 뼈의 체증으로 인한 부하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골밀도가 감소한다. 뼈의 대사가 저하되어 칼슘과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뼈의 자극을 주는 운동으로는 걷기나 가벼운 점프를 추천한다. 또 뼈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효과적이다. 잘 넘어지지 않으려면 근력운동으로 하체에 집중된 큰 근육근을 강화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골다공증에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넘어져서 발생하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골다공증 여부는 골절 유무와 골밀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골절 위험이 큰 경우에는 내복약 치료가 필요하며 동시에 보조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활용해야 한다. 운동은 걷기나 태극권처럼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 좋다. 피로를 그대로 방치하면 조금씩 누적된 피로가 우리 몸을 존먹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다만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등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트레스 관리가 먼저이다.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듯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테니스를 치면 라켓 쥐는 법 스윙 방법 등을 생각하면서 두뇌를 쓰게 된다. 즉 운동하는 만큼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가능하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좋다. 운동을 할 때는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 놓인다. 가령 달리기를 할 때 귓가에 들려오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 피부로 느껴지는 낯선 공기 속도감과 땀이 나는 느낌 등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할 수 있어 피로가 쉽게 누적되지 않는다. 사실 운동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전환되어 스트레스가 감수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업무나 고민거리 등 스트레스의 원인을 잠시라도 제거하면 우리 뇌는 이를 휴식이라 인지하므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쉴 수가 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난 뒤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서서히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잠이 든다. 그런데 비만이나 운동부족이나 골초인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엉망이 되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 비만 운동부족 흡연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개선하여 수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보길 바란다. 자율신경을 바로 잡으려면 운동이 효과적이다. 단 밤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동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일종의 자극제로 작용하면서 혈류가 들고 대사가 활발해지며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피곤한데 긴장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점진적인 근이완법이다. 점진적인 근이완법은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의사 에드먼드 제이콥슨이 개발한 방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서서히 이완하는 릴렉세이션 기법이다. 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다.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자꾸 깬다. 긴장 공포 분노로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긴장 공포 분노로 편두통 어깨 결림 요통 복통 등이 발생한다. 숨쉬기가 힘들다. 점진적인 근이완법은 일부러 근육에 힘을 주어 긴장을 시킨 뒤에 다시 이완하는 방법이다. 정신적인 긴장이 지속되면 근육도 긴장하므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뭉쳐져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이때 한 번 더 힘을 준 뒤 다시 근육을 이완함으로써 마음의 긴장을 완화해서 릴렉스 모드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우울 상태나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다만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동시에 뇌 속에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엔돌핀 등이 다량 분비된다는 사실이다.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개선된다. 엔돌핀은 뇌 속의 마약이라고도 불리며 진정 효과와 고향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므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처지거나 우려한다면 퇴근길에 헬스장에 들러 가볍게 땀을 뺄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운동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면 자율신경계도 제 기능을 찾는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잡히기만 해도 우울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 근육량을 1kg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약 50kcal이 높아진다고 한다. 뱃살을 빼려면 복근운동보다는 큰 근육 특히 하체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근육량은 20살 전후 기점으로 연간 약 1%씩 감소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체의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한다. 배가 나오는 요인 중 하나는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 저하와 운동 부족으로 소비 칼로리가 줄어드는데도 예전과 똑같은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남성일 경우 내장 지방이 늘어나 배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강도 높은 식이제한은 몸에도 큰 부담을 준다. 그보다는 평소 생활을 조금 바꿔 감소한 하체의 근육량을 늘리는 편이 건강에도 좋다.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운동은 계단 오르내리기다. 지하철역에서는 에스칼레이터를 타지 않고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며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길을 건너는 등 계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하체의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계단을 이용하는 생활을 세 달간 꾸준히 지속한다면 하체의 근육이 강화되어 지방을 쉽게 연소하는 몸으로 바뀔 것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상쾌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연소 효율을 따졌을 때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릴 필요는 없다. 인간 체내에는 리파제라는 지방분의 효소가 있다. 리파제는 체온이 평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옷을 두껍게 껴있고 운동을 하면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리파제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이 연소되기 힘들어진다.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방연소 효율만 생각하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운동할 때는 통기성이 뛰어난 옷을 입고 체온을 조절해야 하며 너무 더우면 상의의를 벗는 편이 좋다. 또 운동 중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가벼운 정도라도 탈수 증상이 있으면 지방을 태울 에너지도 생성되지 않는다.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탈수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자. 유산소 운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려면 앞서 설명했듯 근육량이 중요하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해봤자 지방연소량이 적기 때문에 근력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다만 운동을 시작할 때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지는 말자. 근육은 지방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므로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운동을 하기 전보다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달에 체중이 3kg 이상 빠진 경우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다이어트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 경우에는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마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요요가 오기 쉽다. 그러므로 체지방률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시작했다면 적어도 세 달은 꾸준히 하자 한 달 정도로는 수치상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운동이든 지방을 태우거나 지구력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한다. 걷기의 경우 산책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예 개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등을 쭉 편다는 것은 언뜻보기에 올바른 자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등을 쭉 편다는 것은 평소에는 등이나 몸통의 근력이 약해서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람이 의식적으로 등을 쭉 펴려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서 금세 피로를 느낀다. 결과적으로 걷는 시간과 거리가 짧아지고 속도가 떨어져 기대한 만큼의 운동 효과를 얻지 못한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인의 머리는 5에서 6kg 정도라고 한다. 거기에 내장과 뼈 무게까지 더해지니 상체의 무게는 그야말로 상당하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최대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으므로 처음에는 억지로 등을 쭉 펴지 말고 편한 자세로 걷자. 일단은 그런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몸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찾게 되고 걷기 자체가 편하고 즐거워진다. 그 결과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걸을 수 있게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자세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연구하면 된다. 걷기로 지방을 연소하여 살을 빼거나 체력을 길러야겠다고 결심했다면 걷기를 하나의 스포츠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3시간이나 걸었어. 매일 1시간씩 걷고 있다. 이런 시간을 지표로 삼는다. 혹은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걸음수를 측정하여 오늘은 1만보나 걸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런 지표는 알기 쉽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동 강도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 강도는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정도의 문제이다. 걷기의 경우 보폭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또는 지면 경사가 높을수록 많은 근육을 쓰게 되어 운동 강도가 높아진다.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걷는 것은 걷기의 운동 강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최대한 고개를 들고 시야를 넓혀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걷는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며 시야를 넓힌 상태에서 걸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등이 펴진다. 그 상태에서 보폭을 넓히면 자연스럽게 보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다만 발을 앞으로 내미는 데만 집중하면 몸이 뒤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몸을 뒤로 기울으면 보폭이 커질 수 없고 속도도 빨라지지 않는다. 보폭을 넓히려면 발을 앞으로 내미는 것보다 뒷발로 지면을 차듯이 걷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자세가 살짝 앞으로 기울면서도 성큼성큼 걸을 수가 있다. 자신이 어떤 자세로 걷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걷거나 건물 유리창과 쇼인도에 비친 본인의 자세를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도 좋다. 보폭을 크게 하여 걷는 것이 좋다는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벌려야 할까 키와 체형은 사람마다 다름으로 보폭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보폭의 기준은 대략 키의 45에서 50% 정도로 잡으면 된다. 운동 선수들은 대부분 자신의 최대 심박수와 목표 심박수를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한다. 최대 심장 박동수는 운동할 때 심장의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박동하는 횟수의 최대치를 말한다. 최대 심장 박동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며 220에서 나이를 뺀 수라고 보면서 마흔일 경우 예측 가능한 최대 심장 박동수는 1분당 180회 50일 경우 1분당 170회이다. 이 최대 심장 박동수의 몇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지가 운동의 강도를 의미하며 운동 중에 유지되는 심장 박동수를 목표 심장 박동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을 연소할 목적으로 걷는 경우에 적정 목표 심장 박동수는 최대 심장 박동수의 필요한데 운동 후 특히 근력 운동을 한 직후 약 2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다량 분비된다고 한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근육을 회복하는 데 단백질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저절로 뱃살이 빠질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상식들이 틀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근 운동을 아무리 해도 배는 들어가지 않는다. 땀을 흘려가며 운동을 해도 지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발치의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에게 운동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읽는 책입니다. 저자는 나카노 제임스 슈이치 출판사는 북라이프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치를 낮추려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섭취하는 칼로리와 당질의 양을 줄이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포도당은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이다. 운동을 하면 혈액 내 포도당이 근육에서 대량으로 소비되어 일시적으로 혈당치가 내려간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치가 금세 떨어지는 체질이 된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이 운동요법의 특징이다. 또 이 측은 당뇨병 예비군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심각한 합병증은 없고 의사에게 운동허가를 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제2형 당뇨병은 체질과 생활습관 때문에 인슐린이 원활히 작용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통 중장년층이 많이 걸리지만 젊은 나이에 걸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제1당뇨병은 체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질병으로 대부분 20대 이하의 젊은 나이에 발병한다.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당치가 가장 높을 때는 식후 1시간 전후이므로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려면 식사 후에 1시간 이내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매일 식후 즉 하루에 3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혈당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 시간이 길수록 근육에서 좀도 많은 당이 소비되므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20분 정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비만인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여 근력 운동을 할 것을 추천한다. 근육량을 늘리면 당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큰 근육과 나머지 여러 근육을 최대한 동시에 강화해야 효율이 좋으므로 큰 근육이 집중된 하체를 중심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육량을 늘린 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당이 더 많이 소비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든 중장년층은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식후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하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런 방법을 엄청나게 힘든 숙제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게다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으려면 힘들다는 느낌이 들 만큼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걸을 때 좁은 복복으로 총총거리며 걸으면 쓰이는 근육도 많지 않고 당을 효율적으로 소비하지 못한다. 운동을 해서 당을 많이 소비하면 누구나 피로를 느낀다. 피로감이 덜한 쉬운 운동은 아무리 꾸준히 해봤자 당을 많이 소비하지 못한다. 하지만 운동 부족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고 생활마저 불규칙한 사람이 갑자기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도전하기는 힘들다. 처음에는 가벼운 걷기와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니 식후에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부터 들인 뒤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편이 좋다. 대사 증후군은 내장지방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과식이나 편중된 영양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내장지방이 쌓이고 고혈압 고혈당 등 이러한 질병들을 유발하여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골치 아픈 내장지방 대체 왜 우리 몸속에 쌓일까 내장지방은 남은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식사로 섭취한 에너지보다 신체가 소비한 에너지가 더 적으면 내장지방이 늘어난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내장지방이 쉽게 쌓인다고 할 수 있다. 또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기초대사량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명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바란다. 성인이 된 후에는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데 세상이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활동이 줄어들어 대사중후군에 걸릴 위험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다. 내장지방연소의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다. 살짝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질과 당질을 모두 사용한다. 앞서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숨이 심하게 헐떡거릴 만큼 격한 운동을 했을 때 당질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장지방연소가 목적이라면 그보다 강도가 좀 낮아도 괜찮다. 그렇다면 대체 유산소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할까? 미국 스포츠의학계 기준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한 번에 30분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님으로 나누어 해도 상관없다. 예전에는 유산소 운동을 20분 이상 지속해야 지방이 연소된다고 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하루에 10분씩 3회에 걸쳐서 운동을 해도 지방이 충분히 연소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2017년 3월 영국의 러플러버 대학교 게리 오도노반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매일 30분씩 하는 그만큼의 운동을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주말에 2회에 걸쳐 90분씩 운동해도 하루에 30분씩 엿새간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갑자기 장시간 운동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 부족인 사람은 운동을 하루에 몇 차례로 나누어서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유산소 운동을 오래하면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될 것 같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산소 운동을 끝낸 직후에는 체내에 남은 열로 지방이 순환하는 시간이 있다. 이를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는데 운동 후에 소비 칼로리가 늘어난 상태가 대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짧은 운동을 하루에 몇 차례 나누어서 실시하면 이런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사 중후군을 개선하는 데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력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 내장 지방 축척을 예방하려면 특히 큰 근육이 집중된 하체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설명한 당뇨병 예방법과 동일하다. 근력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등의 분비가 촉진된다. 그 결과 지방이 쉽게 분해되는 상태가 되므로 그 후에 걷거나 조깅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지방 연소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대사 중후군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 살이 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도 격한 운동을 하려고 했다간 무릎이나 발목 등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심하게 많다면 일단 식단 조절로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한 후에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다가는 편이 가장 좋다. 중성 지방 등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생기는 이상지혈 혈증은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방법은 역시 하루에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살짝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10분씩 3회 걸쳐 하면 좋다. 또한 근력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 지질을 쉽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식단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 이상지질 혈증인 사람은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줄이고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고 생선이나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당질을 다량 섭취하면 중성 지방이 늘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지질 혈증도 생활습관병의 일종이라 뚱뚱한 사람이 잘 걸린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만성적으로 운동이 부족한 사람 나이가 들고 귀찮아져서 외출을 하지 않아 활동량이 줄어든 사람 이런 경우에는 마른 체형이라도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근육 안에 지방이 쌓이는 근육 내 지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근육 내 지방은 내장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태울 수 있다.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근육 내 지방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근력이 저하되거나 똑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 근육이 긴장되는 것 외에도 어깨의 결림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스트레스이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적인 고민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얻게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며 어깨를 뭉치게 만든다. 특히 등 세무근 즉, 머리뼈 밑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쉽게 긴장되는 부위이다. 어떤 수영 선수는 큰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면 늘 등 세무근이 긴장되어 어깨가 심하게 뭉친다고 한다. 아무래도 수영 선수이니 근력 저하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깨가 뭉치는 이유는 좋은 기록을 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이다. 수영 선수가 아니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원인 불명의 어깨의 결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사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해소되지만 이는 결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동쪽인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어깨뼈 주변 근육을 움직여주면 근육도 풀리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응어리도 풀리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따라해보자. 또 정신적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나중에 소개할 점진적인 근육 이완법을 추천한다. 뭉친 어깨가 풀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뼈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해 자극을 가해주면 골밀도가 늘어나 튼튼해진다. 여담이지만 무중력 상태에 있는 우주비행사는 뼈의 체증으로 인한 부하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골밀도가 감소한다. 뼈의 대사가 저하되어 칼슘과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으로는 걷기나 가벼운 점프를 추천한다. 또 뼈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효과적이다. 잘 넘어지지 않으려면 근력운동으로 하체에 집중된 큰 근육근을 강화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골다공증에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넘어져서 발생하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골다공증 여부는 골절 유무와 골밀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골절 위험이 큰 경우에는 내복약 치료가 필요하며 동시에 보조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활용해야 한다. 운동은 걷기나 태극권처럼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 좋다. 피로를 그대로 방치하면 조금씩 누적된 피로가 우리 몸을 존먹어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다만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등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트레스 관리가 먼저이다.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듯 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운동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테니스를 치면 라켓 쥐는 법 스윙 방법 등을 생각하면서 두뇌를 쓰게 된다. 즉 운동하는 만큼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가능하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좋다. 운동을 할 때는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 놓인다. 가령 달리기를 할 때 귓가에 들려오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 피부로 느껴지는 낯선 공기 속도감과 땀이 나는 느낌 등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할 수 있어 피로가 쉽게 누적되지 않는다. 사실 운동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전환되어 스트레스가 감소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업무나 고민거리 등 스트레스의 원인을 잠시라도 제거하면 우리 뇌는 이를 휴식이라 인지하므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쉴 수가 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난 뒤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서서히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잠이 든다. 그런데 비만이나 운동부족이나 골초인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엉망이 되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 비만 운동부족 흡연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개선하여 수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보길 바란다. 자율신경을 바로잡으려면 운동이 효과적이다. 단 밤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잠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동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일종의 자극제로 작용하면서 혈류가 들고 대사가 활발해지며 대사가 활발해지며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피곤한데 긴장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점진적인 근 이완법이다. 점진적인 근 이완법은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의사 에드먼드 제이콥슨이 개발한 방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서서히 이완하는 릴렉세이션 기법이다. 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다.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자꾸 깬다. 긴장 공포 분노로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긴장 공포 분노로 편두통 어깨 결림 요통 복통 등이 발생한다. 숨쉬기가 힘들다. 점진적인 근 이완법은 일부러 근육에 힘을 주어 긴장을 식힌 뒤에 다시 이완하는 방법이다. 정신적인 긴장이 지속되면 근육도 긴장하므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뭉쳐져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이때 한 번 더 힘을 준 뒤 다시 근육을 이완함으로써 마음의 긴장을 완화해서 릴렉스 모드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우울 상태나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다만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동시에 뇌 속에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엔돌핀 등이 다량 분비된다는 사실이다.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불안감과 우울감 등이 개선된다. 엔돌핀은 뇌 속의 마약이라고도 불리며 진정 효과와 고향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므로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처지거나 우려한다면 퇴근길에 헬스장에 들러 가볍게 땀을 뺄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운동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면 자율신경계도 제 기능을 찾는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잡히기만 해도 우울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 근육량을 근육량을 1kg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약 50kcal 높아진다고 한다. 뱃살을 빼려면 복근운동보다는 큰 근육 특히 하체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근육량은 20살 전후 기점으로 연간 약 1%씩 감소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체의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한다. 배가 나오는 요인 중 하나는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 저하와 운동 부족으로 소비 칼로리가 줄어드는데도 예전과 똑같은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남성일 경우 내장지방이 늘어나 배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강도 높은 식이제한은 몸에도 큰 부담을 준다. 그보다는 평소 생활을 조금 바꿔 감소한 하체의 근육량을 늘리는 편이 건강에도 좋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운동은 계단 오르내리기 다. 지하철 역에서는 에스칼레이터를 타지 않고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며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길을 건너는 등 계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하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 계단을 이용하는 생활을 세 달간 꾸준히 지속한다면 하체 근육이 강화되어 지방을 쉽게 연수하는 몸으로 바뀔 것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상쾌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연소 효율을 따졌을 때 반드시 땀을 많이 흘릴 필요는 없다. 인간 체내에는 리파아제라는 지방분해 효소가 있다. 리파아제는 체온이 평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옷을 두껍게 껴있고 운동을 하면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리파아제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이 연소되기 힘들어진다.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방연소 효율만 생각하면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운동할 때는 통기성이 뛰어난 옷을 입고 체온을 조절해야 하며 너무 더우면 상의위를 벗는 변이 좋다. 또 운동 중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가벼운 정도라도 탈수 증상이 있으면 지방을 태울 에너지도 생성되지 않는다.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탈수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주목해야 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자. 유산소 운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려면 앞서 설명했듯 근육량이 중요하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해봤자 지방 연소량이 적기 때문에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다만 운동을 시작할 때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지는 말자. 근육은 지방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므로 운동을 시작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운동을 하기 전보다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달의 체중이 3kg 이상 빠진 경우 트레이너들은 대부분 다이어트가 실패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 경우에는 체지방 뿐만 아니라 근육량마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요요가 오기 쉽다. 그러므로 체지방률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면 적어도 세 달은 꾸준히 하자 한 달 정도로는 수치상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운동이든 지방을 태우거나 지구력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한다. 거기의 경우 산책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예 개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등을 쭉 편다는 것은 언뜻보기의 올바른 자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등을 쭉 편다는 것은 평소에는 등이나 몸통의 근력이 약해서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는 의미 이다. 이런 사람이 의식적으로 등을 쭉 펴려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의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서 금세 피로를 느낀다. 결과적으로 걷는 시간과 거리가 짧아지고 속도가 떨어져 기대한 만큼의 운동 효과를 얻지 못한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인의 머리는 5에서 6kg 정도라고 한다. 거기에 내장과 뼈 무게까지 더해지니 상체의 무게는 그야말로 상당하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최대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으므로 처음에는 억지로 등을 쭉 펴지 말고 편한 자세로 걷자. 일단은 그런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몸이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찾게 되고 걷기 자체가 편하고 즐거워진다. 그 결과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걸을 수 있게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자세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연구 하면 된다. 걷기로 지방을 연소하여 살을 빼거나 체력을 길러야 겠다고 결심했다면 걷기를 하나의 스포츠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3시간이나 걸었어 매일 1시간씩 걷고 있다. 이런 시간을 지표로 삼는다. 혹은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걸음수를 측정하여 오늘은 1만보나 걸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런 지표는 알기 쉽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운동 강도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 강도는 그 운동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정도의 문제이다. 걷기의 경우 보폭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또는 지면 경사가 높을수록 많은 근육을 쓰게 되어 운동 강도가 높아진다.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걷는 것은 걷기의 운동 강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최대한 고개를 들고 시야를 넓혀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걷는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며 시야를 넓힌 상태에서 걸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등이 펴진다. 그 상태에서 보폭을 넓히면 자연스럽게 보행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다만 발을 앞으로 내미는 데만 집중하면 몸이 뒤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몸을 뒤로 기울이면 보폭이 커질 수 없고 속도도 빨라지지 않는다. 보폭을 넓히려면 발을 앞으로 내미는 것보다 뒷발로 지면을 차듯이 걷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자세가 살짝 앞으로 기울면서도 성큼성큼 걸을 수가 있다. 자신이 어떤 자세로 걷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걷거나 건물 유리창과 쇼윈도에 비친 본인의 자세를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도 좋다. 보폭을 크게 하여 걷는 것이 좋다는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벌려야 할까? 키와 체형은 사람마다 다름으로 보폭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보폭의 기준은 대략 키의 45에서 50% 정도로 잡으면 된다. 운동 선수들은 대부분 자신의 최대 심박수와 목표 심박수를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한다. 최대 심장 박동수는 운동할 때 심장의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박동하는 횟수의 최대치를 말한다. 최대 심장 박동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며 220에서 나이를 뺀 수라고 보면 된다. 마흔일 경우 예측 가능한 최대 심장 박동수는 1분당 180회 50일 경우 1분당 170회 이다. 이 최대 심장 박동수의 몇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지가 운동의 강도를 의미하며 운동 중에 유지되는 심장 박동수를 목표 심장 박동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을 연소할 목적으로 걷는 경우에 적정 목표 심장 박동수는 최대 심장 박동수의 60에서 80% 정도 라고 한다. 지방 연소를 돕는다는 건강기능 식품을 먹기보다는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운동하면서 손상된 근섬유를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에 흡수되려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운동 후 특히 근력 운동을 한 직후 약 2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다량 분비된다고 한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근육을 회복하는 데 단백질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저절로 뱃살이 빠질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상식들이 틀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근 운동을 아무리 해도 배는 들어가지 않는다. 땀을 흘려가며 운동을 해도 지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발체 유학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